그런데 참 언론인들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언론인들이 이렇게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그런 선봉장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발목을 잡았나 이 허진 정치부 기자 중앙일보의 정치부 기자가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이 크게 발목을 잡은 게 없다 이런 내용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용기 있는 그런 글을 쭉 썼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인용할 만한 그렇게 가치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최근 여건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도 그렇다. 민주당이 뭘 했나 이게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중견 기자의 시각인 겁니다. 반듯한 이미지의 진교훈 구청장을 데려다 당선시켰을 뿐 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해서 나락의 길을 깐 건 국민의힘이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도 중앙일보에서 여러분들 노조위원장을 지닌 허진 기자의 여러분들 시각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것이 이런 뭡니까 사실 취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사실을 전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뭘 했나야 민주당이 뭘 했기는 뭘 했어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의 주역이었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야말로. 대법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렇지만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취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찬패우 여권의 핵심 난제가 된 김기현 대표 체제의 유지 문제는 어떤가 이대로는 도저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치렀었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지만 이런 체제를 만든 것은 누군가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본질적 모순이 잉태됐는데 그때는 모두 침구하고 외려 나경원 전 위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초순위원 50명의 연판장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김기현이 당선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정진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관위 측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뭡니까 선거 부정하고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 허진 기자가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니까 상당히 중견 기자인 거죠 도대체 요즘에 기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취재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본인 꼴 이런대로 이야기한 게 기자입니까 본인 꼴 이런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한심한 거죠 나라가 이러고도 여러분들 앞으로 근사가 될지 민주당이 뭘 했나 반듯한 진교원이 불러다가 뭡니까 그냥 당선시켰을 뿐인데 그렇지 진교원이 되려다가 뭡니까 전산조작에 있다면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허진 기자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4.15 총선 재검표 현장과 정거보전 절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인 권호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투표 개표를 거친 투표제가 아닙니다 파주얼 이게 여러분들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사전투표용지지 않습니까 투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인쇄소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자를 때 절단기위에 날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달리기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투표함 제출 요구에 응해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모두 다 인쇄소에서 찍어서 투입한 증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안 하고 그러면 허진 기자가 민주당이 뭘 했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 강조했지만 한번 일목요연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뭐가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회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번에 조작방법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대해준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아예 통합선거인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회를 뻥튀긴 거죠 신조작법을 사용한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회를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수 전부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해 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로값을 중심으로 이룬 차익값 그래프가 사전빼기 당일이 분포가 돼야 되는데 더불당은 17.5%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17.5% 이동시켜주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김용빈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용 PC섭을 이용해가지고 투캐표소의 수련들 다 집화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해서 이렇게 차익값을 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벌려줬나 차익값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평균값이 마이너스 16.5%입니다 무슨 차이인고 하니까 국힘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16.5%가 작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친 수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집단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16.5% 차이라는 선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훔쳤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7.2%가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한 선거가 바로 오른쪽에 2020년도 4.15 총선의 광주광역시광산국합선거입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적죠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이런 짓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선거범죄집단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의 통계학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기자들이 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정직한 선거였다 이렇게 떠드니까 나는 나라가 망해도 싸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나는 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일 투표가 48.5%가 나오면 사전투표 적포도 48.5%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어떻게 65.7%이 나오냐 사전투표 득표에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는 당일 투표가 47% 나왔는데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30.6%가 나오냐 이런 조작질을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6개월이 안 됐을 때 이런 조작질을 알 정도로 선거사기 시력들이 여러분들 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해놓으니까 개표 시간별로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사전투표만 공개가 될 때는 모두가 압승을 합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 여러분 당일투표 여러분 함께 공개될 때는 압승과 여러분들 보통이 겹치다가 당일투표 하게 되면 접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개 동 20개 동에서 사전빼기 당일이 모두 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다 마이너스 값이고 놀랍게도 다 여러분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도덕질화 여러분 좌우대칭 관계를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22.64%인데 이게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가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강서 투표자들이 15.43%가 여러분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뻥튀기를 해 가지고 22.96%를 만들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인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유령사전투표자 숫죠 이걸 전부 다 진교훈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동별로 얼마나 이름 더해줬는지가 계산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2,900표 더해줬고 등촌1동에서 1,730표 더해줬고 이걸 누가 더해줬습니까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진교훈이 함께 이름 더해준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푸른색 붙은 거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동마다 이렇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디서 학부한 이 도덕질한 이런 표를 3만7,473표라는 유령사전투표 숫을 거소투표 372표 동마다 다 이렇게 쑤셔 넣어줘 가지고 진짜하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걸 합치게 되면 가짜가 나오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될지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7.5% 조작하면 329만 표를 도덕 유령사전투표에다 쑤셔 넣을 수 있고 그러면 214석을 비례대표 합쳐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대표를 해 가지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뭐죠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조로 만드는데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인 겁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진짜 악한 인간들인가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것을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 김기헌이부터 시작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난 몰랐다 그게 아닙니다 공병호가 다 이야기해 줬잖아 제야 전문가 도움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망가지는지 허진 기자가 여러분들 좀 정신 차려 가지고 5분만 보면 될 거를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지 민주당이 뭘 했나 민주당이 반듯한 이미지의 진교훈 구청장을 데려다 당선시켜 물론 당선시켰지 전산조작을 명령해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이번에 끝났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9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 여러분들 밝혀졌지만 울산시장의 북구 울산은 아마 5개일 겁니다 남구 북구 울주군까지 해 가지고 2018년에는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 30%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듣고 100장당 30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으로 30장 훔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좀 조심을 해 가지고 10% 100장당 10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는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2022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두겸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송철호한테 플러스 10장을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은 이런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랑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9번 일어난 겁니다 이걸 다 덮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 호감이다 다들 정신 차릴 날이 올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됐고 이 나라에서 직장을 가지고 자식들 키우는데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대통령 이하 모두가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그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인간으로 보이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굳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치권이 다 해결을 못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노예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여러분들 뭐죠 똥통은 국민들이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이러면 다 부정선거 이러면 갇혀가지고 한 50년 100년 살생가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대구시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중요합니다 왜 대구시의 수선거는 강남구지 않습니까 서울로 하면은 대구에서도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데를 다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2018년 대구시장 선거에 권영진 씨가 출마했을 때 20% 훔치지 않았습니까 조작값 20%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2020년은 눈치를 좀 보죠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으니까 5%를 훔친 겁니다 20%를 훔치나 5%를 훔치나 도덕질한 것은 다 도덕질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수작업으로 도덕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용 pc에 심어가지고 선거구별로 여러분들 조작값을 세팅해놓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송출한 모든 후보별 특별소와 다 위조 변조대가 여러분들 다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대구 광역시를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데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냥 조작이 몸에 베인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허진 젊은 기자분이 민주당이 뭘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희 진짜 너무하다 당신들하고 내하고 나이차가 꽤 있을 건데 그래도 나는 지금도 사람은 사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패해버렸냐 아니 기사를 쓰면 사실에 기반 두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나는 지탱하기가 불가능하고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배부른 돼지가 참증은 빼앗기고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숙탈당할지 권력이란 것은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지금 하마스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가자 사람들이 다 죽어도 상관없는 그게 권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더라도 우리끼리 잘 해먹을 수 있으면 땡이다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이 추구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